안녕하세요. 저는 마살송 자산공주영의 교수님 계장입니다. 여기에 제가 나온 대로 제가 꼬맹한 사람이 기재물인데요. 슈퍼는 생각하다 한 번을 꼬맹히 내어 꼬맹합니다. 과장님 사랑합니다. 저희 과장님은 살아날 수 밖에 없는 손재인데요. 예쁜 몸매의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저랑 사킬 사전공주영의 손재까지 계속해서 더욱더 인상이 가는 과장님이십니다. 요건 감사하시면서 너무 많이 아픈 안에 혼자서 많이 소개를 하셔서 근데 저희는 그런 것도 모르고 많이 챙겨드려서 마음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과장님 얼른 나오시고요. 과장님이 아프시면 제 시대 누가 보내주십니까? 책임자지만 가끔은 언니같고 오빠같은 우리 과장님 지금 사람 부모님 아프고나주시면서 오늘 우리 곁에 계셔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소주주하면서 실천하는 부분이고 같이 근무하는 한 두십 원이나 한 사람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고맙고 흐르시고 진짜 같이 근무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참 좋습니다. 참 많이 우절한 저를 이렇게 칭찬 직원에 오늘 아침 김수진 켄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두 끈 들고 있습니다. 근데 한 달에 잘못된 게 있습니다. 정철로 잘할게요. 부모 날씬한 몸에 환영한 소유주입니다. 그리고 저희 김수진 켄장님의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룬인 오빠 챙기겠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